아 요거는 비행을 하다보면 이런 순간이 있을 거에요 전부 다들 갑자기 비행이 좀 어색해고 잘 안돼 이상하게 자세가 안나와 아 그럴 때는 어 제일 비행에 영향을 많이 주는게 등받이 각도 이게 여기서 고정이 이렇게 딱 되지만 장력을 받으면 고정이 되지만 비행을 하면서 겟 글라이더를 짐을 싸고 풀고 하면서 이게 조금씩 풀어져요 어 장력 받으면서도 이제 장력이 풀어졌다가 장력이 받았다 하면서 이게 풀어져서 어느 순간 내가 요 포지션에 딱 맞춰 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만큼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배가 땡기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비행이 안돼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했을 거에요 비행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안돼 그러면 내 자세가 틀어졌기 때문에 어색해서 잘 안되는 거고 익숙했던 자세가 안 나와요 모든 스포츠는 폼인데 폼이 안나오게 되면은 어 비행도 잘 안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거는 이제 안풀리면 좋겠지만 풀려요 그래서 이제 꿰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기 에어하트 한에서는 다 꿰매 놨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비누에다 걸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 놨어요 이게 딱 나한테 맞는 자세 포지션 이렇게 요거는 등받이 각도는 절대 안풀려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해 놓고 고무밴드를 고정을 시켜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안풀리게 돼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포지션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밑에 해 놓고 아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포지션을 매직으로 어 표시를 해 놓고 이런식으로 해서 풀리면은 어 제 위치로 다시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표시했어요 요런 것도 이제 나한테 맞게끔 제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 스커트가 꽉 안 오므러 지더라구요 그래서 좀 줄여 놨어요 줄여 놓고 플라스틱을 여기 껴 가지고 뭐 더 이상 변형이 없게끔 풀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항상 깔끔한 포지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악셀에서 3단짜리를 다 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2단짜리로 바꿀거에요 자 오늘 시간이 심심하고 하니까 뭐 비행하는 사람들 지금 약간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게 취미니까 심심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빨간 탭으로 위치 포지션을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조롤레가 지니레이스퍼는 이렇게 안보이네 도로래가 거꾸로 끼더라도 요 끝에 도로래 끝에 산줄이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로래를 거꾸로 끼더라도 이렇게 한바퀴 돌면서 제자리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잘 신경 잘 쓴다 bat 하여튼 잘돼 있네요 잠시만요 자 요 어깨끈 세팅해야 뭐 다들 자기 스타일들을 하면 되는 거고 세팅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거고 무전기는 저는 주머니에 담아요 그래 가지고 주머니에 담아서 주머니 마이크를 꽂아 놓고 항상 달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끈이 아주 좋네 거꾸로 매달아 놓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자 또 안시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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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얇은걸로 좀 단단한걸로 바꿨고 원래 정품으로 달려있던 악세레이션 줄이 두껍고 탄성이 있어요 밟으면 많이 늘어나요 이건 안 늘어나는데 이건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더라구요 어느정도 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춰놓으면 풀어주고 맞춰놓으면 풀어주고 다 늘어날 때까지는 조금씩 더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바꿨고 3단짜리 이걸로 되어 있었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가운데 끈으로 고무줄로 1단 2단 3단인데 나는 가운데 있는 거를 뭐 가운데 있는거 한번도 안 써봤는데 괜찮긴 괜찮아요 이것도 아주 좋은데 익숙한 2단짜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가운데로 고정시키는게 아니고 양쪽 옆에서 발 옆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했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2단짜리로 1단 5단 딱 2단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개조로 했어요 이렇게 고리가 없어서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가운데 고리에 걸려있던건데 옆에 자세히 보니까 걸 수 있게끔 또 고리가 떠 있더라구요 옆에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있어요 가운데 고리를 빼고 양쪽 옆으로 해서 좀 더 발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에어하트 옛날부터 쭉 쓰던 그런 저기로 바꿨어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탄성이 거의 없어요 먼저 징글라이더에서 나온 거는 늘어날 때까지 충분히 쓰다보면 다 늘어나면 더이상 안 늘어나는데 이게 좀 얇고 2단짜리로 해서 그냥 이걸로 바꿨어요 퇴근하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끝났고 이제 주말에 또 비행을 하면서 한번 또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네 자, 해결해 봐야 되겠네 감사합니다.